친구들 안녕! 9월 5일 어린이날에는 신비아파트 명품 팬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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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비아파트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강림, 비옷, 이안, 삼인방과의 영상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수집해 주세요! 저희도 신비 친구들과 함께 식사는 어린이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어 벌써! 정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사전 등록과 이벤트에 응모했다고 하던데요! 얼른 사전 등록하러 신비아파트 금식앱에 가봐야겠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 예! 신비아파트 명품 팬사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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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